네 그 롤.. 방송패스 뭐라고 그러고? 네 고슈서시에요? 고슈.. 그거 저거 저거.. 그거 아닙니까? 탑플레이드? 어이 뭐야 이거 손패 다 보이네 일단 뭐 넘어가고 좋지요.. 네.. 이거 관전용으로 다들 켜놓으시죠 요즘 음.. 방송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설마 그런 분은 안 좋지요? 어차피 이거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만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업 손패 너무 좋은데? 음.. 바셰론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쵸 바셰론.. 사실 바셰론도 바셰론이지만 제가 봤을 때 만회감 서버 1에 착륙하는 순간 이제.. 플리오퍼레이셔널.. 네 이게 아마.. 경제가 뭔지.. 어이구.. 이거 안 됐네 어어? 어어? 시작이 매우 좋죠? 지금.. 서버 1은.. 굳이 만들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떨어졌습니다 욕심이었죠? 저건 많이 욕심이었죠? 좌석이랑 1라인.. 막았어야 됐다 이거는 예.. 또 나오면 이게.. 좀.. 쓸쓸한데 그건 아니네 여기서.. 네.. 호텔을 까는 대신에 어어? 이거 발사한다고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잘못 쓴 거 같은데 예.. 물려야죠 이건 물려야죠 이건 무조건 만회감 깔고 해야죠 서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쵸 흠.. 예.. 안 됩니다 자비를.. 자비를 구걸하고 있지만 아.. 예.. 아이고.. 이거 안 된대 이렇게.. 커스터를.. 이거 이렇게 봐주시네 아.. 관대함 드로 해야죠 어.. 드로.. 드로 퀄리티가.. 음.. 뭐 이런 거면.. 아이스 찾았으니.. 다행이지.. 예.. 아이스를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험했다.. 어? 또? 진심으로? 이거를.. 평온해지 그리드를 까는 거는 너무 욕심이 있다 나는 바셰론 하나쯤 더 털려.. 또 털려도 이길 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어 나는 나의.. R&D와의 교감을 했다 충분히 했다 R&D 런으로 클릭을 빼겠다 그렇죠 템포를 놓치겠다 근데 여기서 나오면 진짜 짜증나는데 안 나왔다 아.. 아.. 감각적 공허 터졌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프죠 어? 아이고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게임 터져요 이러다 게임 터져요 이러다 아.. 어허.. 어허.. 미쳤다 두 장이겠죠? 세 장이 아니겠죠? 두 장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네요 욕력 쓸 데가 따로 없어가지고 언제 R&D 막아요 언제.. 드로를 안다 뭐.. 헤디펀드 있으면 들어올 수 있죠 야.. 이건 좀.. 이게 실책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그거 아닌데? 안 좋네 별로 네.. 지금 빨리 스핀 닥터를 드로 해서 감각적 공허를 다시 R&D로 밀어 넣어야.. 브라바도.. 네.. 너무 오래 걸리죠 네.. 브라바도 고쳤고요 클릭으로 들어갈만 하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이거는 스티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아.. 두 개 다 좋네 두 개 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실수 같아 보이는 게 일라이가 서버 1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 빼야죠 네.. 이거는.. 상대가.. 자의하면 모르겠는데 스티브이 니사.. 그렇죠.. 조건부로라도..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죠 네.. 이게 다음 턴에 또.. 브라바도 들고 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플레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비밀번호 알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방송.. 디코방송 켜놔서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비번이 있었나? 비번이 있었나요? 비번이 있었나요? 비번이 있었나요? 비번이 있었나요? 비번이 있었나요? 비번이 없습니다 아.. 없었잖아요 아.. 없는가요? 특정.. 루미널이라서.. 루미널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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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보이드로.. 저거.. 아.. 아.. 보이드로 깐다 아.. 아.. 보이드로 깐다 아.. 보이게 했네요 아하.. 수습에 성공하고 바쉐로는.. 바쉐로는 이거는 피난이라고 봐야겠죠? AHK 작업 털리니까 득점할 생각으로 깐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득점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저거 득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득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쉽긴 한데 PD는 무조건 네.. 네.. 원격 싸움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쉴 것 같아요 요금까지 저런 거 깔아주고 어?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보다 일단 보다 일단 보다 네.. 해책해야죠 이러면.. 그럼 뭐 보메랑은 지금 핸드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요걸로 이제 바쉐로 득점하면 만약에 여기 설치한게 맞는 판단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손에.. 상부상조 있기 때문에 상부상조로.. 아마 유니티겠죠 유니티를 가져오고 가져와서 깔아야죠 이게 런 성공이 조건이기 때문에 또 클릭이 소모됩니다 막 클릭 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런을 안하고 지금 상부상조로 굴러와서 깔고 그죠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이드네 마대강까지 있기 때문에 요번 턴에는 못 훔쳐가고 그쵸 다음 턴 빠야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근데 기업도 돈이 없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무리해서 지금 막 깔아서 하는 선택은 안 좋은 플레이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얻어 한 다음에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지적 런어 입장에서는 적의 서버 1에 있는 적의 아젠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돈 버는 4위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바셰론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어쨌거나 런어가.. 기업이 경제를 이륙할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요? 멋있다.. 에버그네일? 이건 아닌데요? 이러면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갈텐데 지금 마대가미 깔려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만큼 깔려 있으면 알긴 알겠다 아.. 마대가미나 보이드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레이지 스플이고 뭐.. 뭐.. 개선이 뭔지 파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뭐.. 아예 못할 런어는 아닌가? 근데 이게 알은당은 다 세로님지 아니면은 이게 뭐.. 사미아 등간지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백님이 무조건 아마 드롤해서 아이스를 더 찾을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얻어도 못하고 직전도 못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굉장히 큰 실책으로 보이는게 이러면 휴게임을 또 빨기 위해서 또 1클릭을 돈에 찍어야 돼요 음.. 그렇죠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어.. 그냥 보이드로 밀어가지고 다 막겠다 아.. 이런 바셀론 여기 넣는게 진짜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음.. 이런 보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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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못 오죠 이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간절했던건 이사이드잡이나 부메랑으로 보였을텐데 이사이드잡이 좀 더 지금 기업이 돈이 그렇게까지 여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 레지시켜서 돈을 빼서 뭐 네 돈을 빼는거죠 그런 플레이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핸드 메이커사이드로 네 준비가능할거 같은데요 네 음.. 근데 R&D에 있는 아이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도박으로 이제 그렇죠 봤다가 안셀이면 1클릭 런을 무조건 해야되구요 드래프터.. 아.. 사실 드래프터여도 대재앙입니다 아하.. 드래프터가 쎄거 같아요 터지면은 지금 알카이브 이렇게 되어있어서 드래프터를 지금 생각하고 이제 굉장히 의식해야 될겁니다 왜냐면 스피 닥터가 서버 원격이 깔리는 순간 수습이 많이 안되죠 헷지 다루어 헷지나 뭐 완전한거 지금 야 지금 회장이 다 나왔네요 이게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쓰는 스티브라는걸 볼 때 굉장히 후반용 후반을 바라보는 레제키 위주 부유한 덱으로 보이는데 선투를 따라하기 좀 복차 보이는데 궁금하네요 스티브로 슬리버 깔고 뒤눋게 예 왜냐면 이제 리치에 제법 쌓여서 헷큐드로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러면 엘리스니까 아쉽게도 핸드에 없지만 런어입장에서 알 수 없어요 지금 런어입장에서는 무조건 와야 했죠 그래야 HQ로 가야 브라바도 회소가겠군요 상부상조를 회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브라바도도 괜찮구요 브라바도가 사실 무조건입니다 돈이 없어요 상부상조는 또 리무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브라바도 패니쉐버 이러면 버려야 될거는 지금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버려야 되지 않을지 음 거기까지 안가죠 그쵸 네 저걸로 이득볼 상황이 안나 와 득점을 해야죠 이러면 야 이거를 먹네 어바게 이게 두장이 너무 이게 그 그렇죠 도끼죠 도끼다 진짜 힌트콘다 이러면 시미스 가져오죠 이러면 브라하니 하나 버리 브라하니 아니고 이거 평온의 집 버리면 되네 평온의 집을 버리겠죠 어 여기서 브라하니 브라하니 열일 없다 열 돈이 없으니 그냥 브라하니울네즈에도 클릭으로 돈 안찍고 완전가정 쓸 수 있네 좋네 이거 템포가 장난 아닙니다 효과에 빨리 끝내시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3위야 젠다 하나만 더 먹으면 되니까 턴 6인데 5점이에요 벌써 네 거의 폭주기관차처럼 달렸고 이제 남은 선택은 사실상 R&D 그죠 저걸로 긁어가지고 먼저 아젠다 봐야죠 근데 이제 러너 입장에서는 HQ에 또 아젠다가 있으면 곤란한데 뭐 FAD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도크랜드 통행증 브라바도 클릭클릭 이 굉장히 이게 R&D 한 번쯤 갈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R&D 폐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드래프터일 것 같아가지고 폐책을 한 번 하셔야 되는데 아 또 깔리면 또 굉장히 머리 아프기 때문에 아 페이시이 2분 땡인건 뭔가 아쉬운데요 저라면 1클릭에 그냥 브라바도를 그죠 R&D 꼴라버리면 많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드래프터의 존재 때문에 진짜 이거를 왜 굳이 HQ를 저렇게 갔을까요? 차라리 브라바도로 가는게 나았을텐데 Q는 한장쯤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제 브라바도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어 그렇죠 아니 뭐 브라바도를 지금 쓰시는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보이드 아직 못 보셨으니까 마지막 한장 보이드가 뭐 이게 서버이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폐기비용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까 PD가 3위 아젠다 득점할 때 아 가져서 깔았구나 아 그럼 아는구나 이건 아는 정보입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음 좀 그렇다 뭐 제일브레이크 하나쯤 줘도 되죠 지금 아 그냥 레즈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솔직히 좀 기분 나쁜 카드에요 무슨 태기비용이 사원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름도 엄청 많이 봐요 음 아 이렇게 해서 돌 빼 안 오겠죠 네 지금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3위가 된다면 지금 뺏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못 들는 거 아니까 네 못 들는 금액이 돈이 없어서 러너가 돈이 없어서 네 근데 보이드라면 절대 못 들고요 이러면 이러면 R&D 파야됩니다 이러면 아니면 HQ를 더 파고 쓰든가 근데 HQ에는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알아봐도 그렇죠 R&D 가야죠 이거 진작에 써야 됐어요 이거 네 두 턴은 더 예 많이 늦었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레즈 안 합니다 이러면 레즈를 안 해야지 이제 메이커사이 이런 거를 못쓰어요 하고 메이커사이 긁어야죠 뭐 아니죠 레즈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안심하고 메이커사이 쓰기 힘들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질러야지 뭐 여기가 좀 원격은 못지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서버 1에 아젠다가 이제 아젠다가 아닐 거라는 가안 점을 깔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제랭이 그거에 심리전에 당한 거죠 완전히 말렸죠 네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런 돈 너무 많이 빠집니다 클릭 두 개 주고 클릭 두 개 주고 클릭 두 개 주고 도망쳐 제거워드 해야죠 네 이런 손을 너무 많이 봐요 이러면 그렇죠 저게 아젠다였다면 올바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 근데 나쁘진 않은 게 지금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아 그니까 기업도 지금 돈이 빠졌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스핀닥터를 열고 곧바로 그 턴이 종료되기 전에 바로 스핀닥터를 열고 완전 가동을 두 장 집어넣고 다시 이제 아젠다를 찾기 위한 여정을 쭉쭉 달릴 수가 있죠 왜냐면 또 손에 HQ에 스핀닥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랜답 아랜답 네 평온의 집으로 또 계속 어차피 돌려먹으면서 예 돈과 카드를 굉장히 빠르게 수급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예 이거 다음 턴 시작할 때 이제 돈돈돈하고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원격 한 번 더 오겠죠 예 그렇죠 그런 걸 유도하거나 아니면 스핀닥터 레즈 한 다음에 아젠다 이제 이삼이나 뭐 이사 하나 오면은 이사는 안 되겠고 이삼 오면 깔고 이제 보이드 빨로 그냥 득점하면 이길 것 같고 러너가 아니 기업이 굉장히 과감한 게 바셰론을 득점하고 심리스를 안 가져왔어요 그니까요 저도 심리스가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엄청난 뒤시 예 심리스 없어도 나는 3이야 된다 먹으면 된다 약간 그런 생각 아니셨을까요 지금 안셀을 격발했는데 이거 더 이상 전진할 필요가 없죠 들어가도 들어가도 액세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찍어도 하실 것 같은데 찍어도 안 하시나요 보기라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삽니다 그냥 왜냐면 어차피 기업 돈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득점 못해요 아 왜냐면은 5원 빠지면 그죠 그 좀 리스크 크죠 만회감을 맞아야 돼 어차피 만회감 맞는다는 거 변하지 않아요 5원 빼면은 다음 턴에 기업 어차피 바로 3원 이상 복구할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석에 맞고 예 그렇죠 이건 제가 사거나 아니면 런종랑이 맞습니다 열었고 네 이러면 이제 스피드 하나 더 깔거나 아니면 돈돈돈 하겠죠 제가 말한대로 예 완전 가동 2장 네 가져오고 저 같으면은 다시 깔아야죠 바로 스피드 닥터를 스피드 닥터 깔겠죠 안 깔고 오케이 그쵸 돈 받고 돈 이용 받고 이러면 이제 상대는 또 아덴다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피드 닥터 2장 뽑았기 때문에 아 이거 또 아덴다 안 가 3위 아덴다면 그렇죠 가야죠 이거 무조건 가야죠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일클릭에 가야됩니다 일클릭에 가야만 저거를 안세를 깰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차라리 메이커스 아이를 R&D 박아야돼요 지금 과감하게 한 번 더 배제 한 번 더 배제했습니다 한 번 더 배제 한 번 더 배제 브라바도 R&D? HQ? 아 브라바도 쓴거 아니네 브라바도 쓴거 아니네 슈겜 메이커스 아이가 그나마 무난하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R&D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런을 할거면 1클릭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클릭이 없습니다 드래프터라도 R&D가 드래프터라도 지금 슈겜 저거 써야돼 메이커스 무조건이 아닙니다 예 바로 쓰지않죠 잘하신거 같아요 이러면 엘리레즈를 못해요 왜냐면 엘리레즈를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격 대장보험부로 갑니다 아니 아니라 여기서 안나오면 힘들어요 안나오네 길어지네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길어지네 캐기 고민중인거 같죠 음 이러면 힘들어요 런어 많이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한장은 나왔어야 했어요 바셰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 이러면 이게 이러면 에치켜있다 해요 런어가 실복하면서 돈이 많이 빠지겠죠 네 아젠다가 손이나 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제 대신 다음 턴 득점을 못할테니까 당분간은 핸드에 아젠다가 안들어올거라고 런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세장을 잡았으니까 근데 또 문제는 또 스핀 닥터가 한번 섞어줄거라는거죠 R&D 락이 R&D 락이 R&D 락이 깨집니다 R&D 락이 깨진게 너무 그렇네요 뭐가 좋을지 고민중이신거 같은데 네 서버에 그 평온 트랜킬리티 그리드가 있을때 트랜킬리티 그리드 하나 더 깔 수 있나요? 서버 1에다가 못깝니다 지역을 하나 더 네 뒷면이라도 다른 서버도 설치 대체는 안되는거죠? 네네 아닙니다 다른 원격 서버 그러니까 서버 2를 만들어서 거기에 평온의 집 그리드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럼 평온의 집을 깔면서 돈 버는건 안되겠고 그럼 만회감 하나 더 까는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됩니다 네 돈 버는 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 스피닭 날리면서 여기서? 여기서 스피는 안 열었다? 이건 좀 실수죠 그쵸 드로그 보고 섞어넣고 맨 위장에 아니면은 지금 아까 이미 락이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 한 장 더 들어가셨네요 이러면 승천하고 미리 섞으셔야 될거 같은데 네 이러면은 한 장 손 네 이미 다 락홀딩 카드를 봐버린거죠 네 러너가 지금 다 알아요 그럼 핸들 대충 아 아카이브를 먹는다? 아 R&D를 먹는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면은 이거 아카이브에 그냥 쉐복하게 뒷면이 많잖아요 그걸 유도한거 같아요 아 뒷면도 많고 그리고 메모리도 두개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그거 까는거 유도한걸 수도 있어요 이거 뭐야 스닉도어 스닉도어를 막는다는 목적이 일단 제일 커보이죠 아카이브에 깔아야지 이제 R&D에 집중을 좀 분산시켜버린거죠 제빙님이 떡밥을 진짜 잘 던지시네 경기가 재밌습니다 뻔하지가 않은거 같아요 근데 아마 핀닥터 때문에 서버 1에 적어놓은거는 아젠다 아니라고 생각을 할거에요 핀닥터 아까 나왔었고 카드 다 뽑았는데 대충 무슨 카드 들어갔는지 다 아십니까요 크린닥터를 두장 연속으로 돌린 시점에서 이미 저거 기업이 굉장히 아젠다를 열심히 찾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아마 들었을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선택의 시간인데 메이커스 바이 지금 메이커스 바이 맞죠 지금 나올수있어요 충분히 나올수있어요 14장 밖에 없기 때문에 아젠다는 많아요 오 좋다 와아 충분히 나올수 있었어요 지금 14장 남았는데 그중에 아젠다가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버티기만 하면은 러너가 이기는 상황이죠 어 많이왔다 많이왔다 마지막 한 카드가 지금 아니에요 이제 러너는 무조건 hq로 가서 다시 한번 조물주의 눈을 들고 아 조물주의 눈과 이제 탈옥을 들고 오는게 베스트겠죠 아 그렇네 또 가져올수있네 또 가져와서 R&D 락을 다음 턴에도 R&D 락을 유지하도록 시도를 해야겠죠 드래프터를 R&D에 설치했어요 드래프터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이상 하나 더 깔았으면 메이커사이를 함부로 못썼을거에요 이거는 이제 아젠다와의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네 아마 메이커사이가 한장 더 있다 아까 그게 주워온 카드였나요 알고 있었나요 메이커사이 있다는게 아니 계속 들고 있어요 시작부터 아 이거 큽니다 드래프터 오 이거 드래프터 맞아버렸어요 많이 큽니다 보이드 하나 더 깔거나 이온받거나 보이드나 만회감을 또 서버일에 깔아서 돈 받겠죠 돈 받고 경제카드 하나 들어 올릴 수 있고 그렇죠 네 드로우를 한다 서버일에 설치해서 뭐 드로우든 예 드로우든 아니면 아 지금 드로우를 드로우를 드로우하는건 아니죠 안하니까 드로우는 어차피 완전가동으로 또 볼 수가 있죠 네 완전가동으로 드로우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가동으로 드로우하고 한장은 아이스를 R&D에 깔고 한장을 이제 아덴다를 직접 섭에 넣어야 됩니다 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돼도 아 아니요 이제는 이제는 R&D에 이바이사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는 R&D를 까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무조건 빨리 득점해야지 R&D 아이스를 열 돈을 돈을 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진이 이제 시안부라서 시안부 파악하신거 같아요 이게 원격이 아젠다 아니라는걸 파악한거 같아요 그렇죠 원격이 리소스 당제 안할거고 지금 아니란거 알 수 밖에 없죠 왜냐면 아까전에 스피덕터를 레즈하고 드로우를 했는데 그때 드로우하는 카드를 모두 보고 있었고 그 스피덕터를 거기다 넣었다는건 아젠다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저기 아젠다가 아니라는건 대충 눈치 까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게임이 이렇게 되네 아까 그 스피덕터 두 번째 스피덕터 레즈 타이밍이 너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잡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 아젠다 또 나왔어요 용민이 말씀대로 리무브 한 다음에 봤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아젠다 나왔어요? 나왔네 나왔네 네 문제는 패니쉐이버가 아 두갈터? 문제는 문제는 지금 돈이 많아요 지금 러너가 저라면은 보이드를 R&D 한장 까는것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은데 런은 지금 두갈터 깔고 런할 수 있어요 아 보이드 한장 R&D 깔았으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은데 단순계산으로 어차피 리치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접속한 데 서버 1로 들어가는데 4원이 들고요 4원이 들고 거기에 2클릭과 5원 덱 7점 밖에 없어서 아젠다 있는데 분명히 가면 R&D 깔고 괜찮아요 진짜 지금 HQ 달려가지고 조물주 눈이랑 J브레이크 해서 J브레이크 가져오고 J브레이크로 R&D 박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PD의 특성상 그러니까 아젠다 2점짜리 2장을 먹거나 이게 바쉬론을 먹는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있지 않나 사이버덱스 3장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3장은 아니고 몇 점 들어가죠 PD가 44장이면 6점에다 8점에다가 8점 또는 19점인데 18점인가요 18점이면 잠시만요 바쉬론 9점 바쉬론 2장이 나왔고 그 다음 저거 미미널 성겨나가 있고 마지막은 바쉬론 하나요 그 다음에 비트루비우스가 이따치면 15점이라서 바쉬론 한 장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의미가 없네 바쉬론이 3장일 수도 있고 바쉬론 아마 3장일 것 같은데 사이버덱스 2장도 쓴 하나겠죠 사이버덱스 2장을 넣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루비우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이오틱 레이버 같은 거 쓰면서 나는 날먹하겠다는 덱이기 때문에 다 2를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 이 덱은 바이오틱 레이버 같은 건 없고 실리스 위주로 득점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재백님이랑 붙었을 때 바이오틱을 봤었어요 아 오케이 그렇군요 그죠 비트루비우스니까 바이오틱 이제 7장 중에 있는 거군요 이 덱에는 4 2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네 그럼 R&D 갈 수 없어요 R&D 지금 레드드래곤님은 모르시지만 R&D가 답이 아니고 1 서버를 뚫어야 돼요 못 뚫을 쳐 네 버크가 두 갈터를 깔고 어떻게 해야 되지 러너가 아 기업이 이겼죠 이러면 이겼어요 기업이 이겼습니다 러너를 해서 돈이 얼마되죠 1 2 3 4 5 6 4 5 5 6 5 6 5 5 6 6 피핸드 6 장에 2개를 다 털어버리고 그냥 심리스로 득점해버리면 러너 기업이 이깁니다 깔고 런 런 런 해도 다 만회감때면 안되네 5원 내는게 너무 커요 역시 돈 계산으로는 서버 일에 그러니까 돈 계산으로는 서버 일을 못 가기 때문에 R&D의 가는게 유일한 희망이지만 우리는 우리는 런어가 R&D 득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체론이 미칭 카드인겁니다 이야... 어 근데 그 이런땐 엄청 좋은데 너무 빨리 이제 득점하면 그때는 좀 머려 원래 5.3은... 5.3은 원래 굉장히 이제 게임을... PD는 그래서 바쉐론을 먹는 순간 이미 반쯤이었기 때문에 그 때가 너무 컸어요 그 일반 막 웨이랜드나 이런 기업들이 벨로나 이런 진짜 5.3들 쓰는데 다 물론 쓰지만 바쉐론은 게임을 질판을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바쉐론이 사실 운업 승인을 처음 스틸할 때 바쉐론 나오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너무 강력하죠 아... 남은게 핸드이죠 아니면 회수하셔서? 네 이거는 멀티옥세스 수단을 회수하기에 의한 런으로 보입니다 아 맞네 맞네요 그리고 1서버 못들는다고 결론 나셨네요 이러면 이런 젤브레이크 주겠죠 그리고 R&D로 달리겠죠 아 근데... 아무 나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다 가져가도... 의미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야... 예... 바쉐론 못 끄는게 크다 처음... 메이커사이까지 달릴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서버 1을 못 뚫기 때문에 아 드로우러 메이커사이 보겠습니다 네 그니까 아마 달리칠 것 같아요 메이커사이까지 마지막 3장까지 보겠다 근데 그게 남은게 바쉐론이기 때문에 지금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판단이 맞아요 서버 1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만큼 한거죠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입니다 어... 핑크턱까지 트래시를 했어요 안돼... 이렇게... 이렇게 기업이... PD가 승리합니다 네... 멋... 멋진 모습 잘 봤습니다 야... 생각합니다 정말... 왜... 지금 현재 PD가 1위... 부동의 1위인지... 그 심리 싸움은 되게 잘 거쳤어요 세븐님도... HQ에... 그... 엘리가 있으면... 그렇게 받고 싶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백날... 저희가 틀렸던거죠 백날 털리든 말든 결국에는 바쉐론 먹냐마냐의 싸웁니다 그거... 그랬네요 진짜 잘 판단하셨네요 네... 웨이랜드랑... 싸대기 BABW 중간에 아... 아젠다 많이 못 봐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결국...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트랭킬리틱 그리드의 힘으로 무난하게 공격하면서 야... 돈이 없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플립 오퍼레셔널이랑 다 올라가죠 그... 그... 전혀 안주었던게 그... 그... 굳이 이제... 오사 마젠다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그렇죠 그러셨습니다 나는... 나는 생계... 나는... 나는 생계... 첫 스타트 이라면은 적대장 매수 득점 스타트... 일까요? 그건... 전... 뱃어플 것 같은데 샌더메시지받길 수 있어요 이제... 사이펀이라는 나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배를 쬐는 거 사실 썩 나쁘지 않은... 크리미널 상대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총데익을 예상할 수도 있겠죠 아... 네, 파로스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스 하나 정도는? 하나 줘요? 메이커스 아이스가 손에 있다 월투월 도배 광고를 아마 높은 확률로 설치하실 텐데요 네 아, 그렇죠. 하면 좋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데 저 추적상품 진열이 이제... 사실 저는 BABW가 나왔다는 거에 처음에는 의아했었는데 추적상품 진열도 거래 운영 카드더라고요 그거네, 해지펀드네요 네, 실질적으로 저거 영호해지펀드 좋은데? 상위호환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상위호환이 됐습니다 아니면 1원3 들어도 굉장히 강력하죠? 어? 왜 그냥... 추적상품 진열 저게 사실 그 옛날에 그 카드 상위호환이죠 그 웨이랜드 카드 삼연문 카드, 인스타오리알티보다 상위호환이죠 요 페이스테크 좋은 거 같아. 레즈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 이건 레즈를 안 해도 되죠. 샌더 메시지 뺏기고 요거를 아, 뺏기는 건 너무 안 좋은데? 5, 3, 3점 카드를 쉽게 내준다는 선택에 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예, 이거는... 마구 붙잖아, 이거는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야, 재빙님 무슨... 본 것처럼... 야, 이렇게... 다시 한 번... 아, 2원이니까 할 수 있네 스네어 배제하고 할 수 있네 스네어 배제에 총 배제, 과감한 총 배제 과감한 총 배제... 그러네, 이제 총이었으면... 아, 죽진 않는거죠? 돈이었어, 2원이라... 레즈 해야죠? 돈돈, 돈돈총이면 죽습니다 음... 아, 월투월에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아, 돈 1원밖에 못 얻네요 네, 그대로죠 지금 월투월을 레즈를 한거죠? 네, 월투월 레즈하고... 드로도 하고... 드로에서 한세이가 나왔습니다 아, 못쓴다... 지금... 아, 이거 득점해야돼, 그냥 이거... 네, 이거는 이제 득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대적 먹어야 됩니다 네... R&D 주고, 어차피 R&D 3장 봤어요, 저쪽에서 네, 그죠, 그죠 락이거든요 언니가 알죠 네... 저 아는거 맞나요? 아닌가? 아니다, 그 한장 트래시하고 두장 봤는데 두장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R&D 메뉴에서도 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레즈런을 하시지 않네요 하다못해 스네어가 쫄려서라도 여기선 조금 살이는 수 밖에 없으니까 아, 쓴 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월투월... 월투월을 버리고 한세이를 쓰는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죠 이게 좋네, 한세이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오조금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 총을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이제 총으로 협박이 가능해집니다 어? 어? 이거 월투월을 버리기 싫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대량이나 있을 텐데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뭐요? HQ... 오고 싶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음... 있네요... 야... 얘 되게 들어올랬다... 킬 대기면... 킬 대기면 그렇습니다 스네어를 넣을 수 밖에 없어요 스네어를... 해버렸다는데... 아, 제가 사실 BABW 상대를 안 해봤는데 아, 저... 아, 저... 아, 저 좋은데, 저... 아, 저 좋은데 이걸 원격에 쓰냐 RNG에 쓰냐 RNG에 쓰냐 RNG에 쓸 수 밖에 없죠, 이러면 RNG에 무조건... 깔아야 되는데 근데... 프레시효과를 못 누리죠 못 누리죠 그죠 과감하게... 아, 이건 과감하게 서버 1에 박아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아이스는 곧 나온다 난 내 RNG를 믿는다 아... 아, 너무 위험해요... 이건... 아... 오케이, 이제 스네어 타점을 올려줄게 이렇게 지금 파로스는 3턴을 거쳐서 철옹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저거... 내부자 범행 아니면 부메랑으로만 HQ를 접속할 수 있는 상황 부메랑을 찾고 있어요 자야가 보통... 그... 크리에이터 뭐쓰죠? 마라... 그거 쓰나요? 다요? 대부분... 당연히... 이제... 고깃칼 아니면은... 네 지금... 러너 입장에서 살짝 화가 나는게 네... 크레딧깎기 3장을 넣었는데 3장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할까요? 득점? 아...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피닉터 레즈에서 원격... 득점 갖고 올 것 같아요 아이스 찾아서 빨리... 뭐... 할 수 없죠 핸드점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러너도 위가 없기 때문에 하하... 드로우가 좀 별로 안 좋은데? 리불제 능력으로 설치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악평을 쌓아서 사실... 지금 딱 크게 데미지를 입을 건 없습니다 또 드로우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드로우... 부에런을 찾으신 것 같은데... 지금 R&D로 브라바도를 꽂고 싶다는 거대한 욕망... 예... 이거 꽂으면 재앙이에요 꽂으면 아차 맞습니다 아차 맞다... 아차 맞으면 아바그나에 날아가죠 탐습니다 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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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수 있으니까 드로우 하신 거네요 돈이 안 풀리네요 지금 이제 스픈덕터... 열어야죠? 레저 할 때 됐죠 이러면 근데... 확실히...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함부로... 아잔던도 못먹을... 못먹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지 그리고 또... 기업은 또... 그 뭐야... 인사이더 작업 이식을 하기 때문에 거상 아래에 둘 라이트를... 엔드런 라이트를 하나 찾아... 찾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스픈덕터 레저... 왜... 스픈덕터를 아직까지... 안 열고 있을까요? 왜냐면은 빨리... 카이안벨을 다시... R&D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중요하다 카이안벨은 아니면 추적 상품이든... 안돼... 돈은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저... 저... 너무 탐욕... 천천히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궁수는... 속상적으로 레저 할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아... 아니면 이미... 기점보다는... 이미... 킬로 생각을 바꾸셨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럴 수도 있죠 이 정도면 솔직히 맨땅에다가... 아... 그... 그것만 찾으면은... 아... 콜로서스 맞아요? 콜로서스 맞습니다! 음... 이거... 거상이라서... 아... 에버거는 좀 아프네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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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러너... 안 풀려서... 안 풀려서 질러야 되요... 어쩔 수 없어... 월투어를 폐기를 못하네요... 이거는... 브라바더... 브라바더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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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퇴근 일을 하시려는 건가요? 이러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브라바더를 써도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브라바더를 쓰고 왔어야 되죠... 이러면은... 그쵸... 이거 지금... 러너 멘탈 터진 것 같아요... 월투어를 짜증나니까 걷어내고... 드로우 못하게 맞고... 월투어 하나도 있고... 브라바더를 안 쓸 이유... 전혀 없었는데... 여기 뭐 이제... 폐쇄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상... 아... 근데 이게... 그게 안되네요... 엔드론... 엔드도론... 네... ETR이... 어... 나왔습니다... 3드로... 3드로 달려야죠... 3드로 하겠죠... 아닌가... 엔드 터진 이거 때문에... 3드로 가능하니까... 네... 지금 충분히 쓸 수 있죠... 아니면은... 달려야 돼... 지금... 여기서 월투어를 까는 건...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러너 착용 많이 입었을 때... 지금 달려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그 카운터... 페니티브 카운터 스트라이핑... 어... 그냥... 천천히 갈 수 있는데... 그 칸까지... 정말... 어쩌면 이게 맞는... 예... 이것도 하나의 승리의 방법이죠... 요즘은... R&J랑 HQ가 튼튼하긴 해서... 네... 아... 좀... 지금... 메시지 보내기... 득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판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에 들어간... 페니티브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걸 또... 뽑... 뽑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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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실수... R&D 런... 또는... 아... 서버 1... 로 가시려는 것 같네요... 음... 음... 근데 이래도 브라바도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브라바도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 핸들을 생각하시는 건가? 뭐가 됐든... 브라바도 쓰는 게 맞죠... 버리고 이런 거... 데이팅 하셨네요... 그죠? 이제 폐기 비용은 사실... 네... 악평 두기 때문에... 그게... 웨일은 상대로... 리트루비션이... 그거기 때문에... 인픽션이기 때문에... 택을 담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의식을 해야 되는데... 어... SBS? 이거 그냥... IBS... ABS 네요... EGSC네... 네... 어어어... winter... 이거 배짱 장사 해야돼요? 이거 배짱 장사 해야돼요 제가 봤을 때... 아아... SBS ne가 Ian고 아니 그러면 고객을 깔고 오면 되기 때문에... 아... 뭐가 많은거 그래 거 Lar 때문에... 네... 뭐 사람이 있어서... 근데... 상진 님은 부메란 까지 의식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못갈것 같애... 네 맞는 판단 아 뭘 깔았죠 스메어를 깔았네 스메어를 깔고 아 이게 또 나쁘진 않아요 계속 아이고 hk보로? hk보로? 이거 그냥 차롱만... 뭐야 차롱만 깔게도 게임 끝나는데? 야... 레그워크 이거... 이거 잘못하면... 게임 끝나겠네요? 조명이랑 나오면 끝나요 잘못하면? 오 스네어를 버렸어? 뭔가 hk보로? hk보로? 찾습니다 찾습니다 부활 퍼부? 어? 아... 그냥 여기서... 뭔가 못간게 스메어를 못밟는... 이러면은 무적 서버 됩니다 이제 서버 1은 그냥 버렸네요 그냥 스네어 지금 낚시가 실패했어요 지금 이런거 안좋아야지 이러면 스메어 지금 날먹도 못해요 이제 야 이거 고기 칼... 고기 비용 때문에 못가네 hq hq는 고기 칼을 깐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메랑 무조건 봐야되네 부메랑 먹고 지금 레그워크 달리면 게임 끝날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 아이스를 지금 hq에 깔아야죠 아... 하나는 이거 hq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스네어를 버렸다 하면은 뭔가 느낌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저기... 도매랑 나오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상황인데... 플래세트? 음... 돈 때문에 못갈 것 같은데... 까나? 아... 페니쉐이버로 돈을 먹고... 플래세트로 빨리 뽑아가지고 부메랑 찾으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 테이크 미에로... 이거 깐다고...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건 아닌데... 차라리 플래세트... 어거는... 지금 2원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에게? 그쵸... 문제 아니고... 플래세트하고 그렇죠 이러면 4원 날아간거에요 이러면... 그러면 2워로 하고... 오케이... 차라리 플래세트가 많았던 같은 사원인데... 이거 아닌 상황인데... 민트 터진 거 없는데... 많이 터졌습니다... 음... 스네어 아까 못보셨나요? 왜 뒷면인지? 아... 하나 못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월투... SDS까지는... 그냥 바닥에 있다 월투어를 보기에 청구 못했을 때 이미... RNG인가 아니고... 월투어 놈이 3개가 올라가지 않았죠 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폐채기... 의미가... 이제... 득점에도 이기고... 기업이 엄청 유리해졌네 이러면... 이러면 이제 뭐... 그쵸... 고기 칼을... 버리는게 나을 수 있어요... 방법은... 부메랑 뽑아서 레그워크 달리면은... 부메랑이... 부메랑이... 아까이버... 달려서... 돈 벌구요... 부메랑 찾아야 돼요 무조건... 난 클래세트 지금 까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4장 듣고 가죠... 이러면 게임 끝나야 돼요... 다운턴... 다시 IAA 하겠지요... 이러면 먹어도 끝나고... 안 먹어도 끝나요... 이러면 드로우해서 부메랑 찾지 않는 이상이 됩니다... 이거... 구메랑 나오지 않는... 아... 아... 드로우 선에서... 구메랑을 찾으면은... 요건 드로우해서... 구메랑을 찾으면은... 다음거... 한 번... 한 번... 이게... 클래세트를 안 깐 그거죠... 네... 네... 호텔대시... 호텔대시... 클래세트를 깔았으면은... 희망을 봤을 수도 있겠으나... 네... 드로우 훨씬 더 많이 봤을테니까... 태그미에서는 리소스 유지력이 제로... 있는데... 야... 이러면은... 이게 반반 갈려버리네... 이러면은 안되죠... 의미없죠... 저거를 먹으러 가는데... 이러면은 총 맞아 죽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에... 총을 모두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맛있는... 맞아요... 킬로... 아... 이러면 안돼... 사실... 저라도... 저라도... 득점하고 죽겠습니다... 명예롭게... 총은 배제를 하고... 7대6... 예... 맞아요... 그... 부메랑... 그...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부메랑을 먹으니... 부메랑을 찍어도... HQ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차피 러너는... 스텝 위에 두장중에... 부메랑 있으면... 되게 억울하겠죠... 하... HP야... 아든다가 내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야... 반피하는... 고개를 들어... 죽을 사람을... 야... 이미 뒷감하고 있어요... 뒷감하고 있어요... 4번만 돼도... 폴드 뽑으셨네... 그냥... 그냥 끝이에요 그냥... 아... 링크가 있나요? 없습니다... 링크 없죠... 네... 돈 그냥 20원 부어버리면... 네... 2원... 야... 아... 끝났습니다... 야... 중간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총이 2장이 올라와가지고... 아... 일류 왜 안 깔았죠? 일류 왜 안 깔았죠? 일류 왜 안 깔았죠? 아... 아쉽습니다... 음... 아쉽네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입대전 승리의... 완승의 꿈이... 테이블2 경기를 봐야겠죠... 그러면... 저... 제가 쫓겨날 시간이군요... 네... 아... 이제 테이블2... 혹시 제가 테이블2인가요? 테이블2가요... 제가 병관입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중계하시는 분이... 아... 저희 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 난가? 그 가게인 칼트님이... 누구신거지요? 잉어님이신가요? 네... 제가 방을 팠... 팠습니다...